대충 그린 그림을 보고도 무언지 알아맞힙니다. 장난감 오리와 그림 오리를 친구로 묶기도 합니다. 따로 설명해 주지 않아도 의도를 척척 알아맞힙니다. 게임도 문제없습니다. 구글이 새로 개발한 인공지능 제미나이입니다. 이미지 인식은 물론 음성을 듣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인간 전문가를 뛰어넘는 코딩 실력까지 갖췄습니다. 자체 평가에서 오픈 AI의 최신 GPT4보다 성능이 우수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구글은 제미나이와 함께 AI 학습에 활용된 자체 칩도 공개했습니다. 구글은 조만간 제미나이를 유튜브와 바드 등 자사 플랫폼과 연동시킨다는 계획입니다. 구글은 자막 제공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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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